안녕하세요 양수빈입니다 제가 요즘 홈트레이닝 영상을 되게 자주 올렸었는데 오늘은 기구 운동이 아닌 맨몸 운동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크릴링! 뽀뽀뽀뽀뽀 뽀잉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또 땀을 쭉쭉 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러 댄 라이브 부스터 슈트인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해볼 거예요 렛츠 크릴링! 렛츠 크릴링! 렛츠 크릴링! 렛츠 크릴링! 귀여우니까 퍼플 입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오늘은 맨몸 운동으로 아주 전신을 그냥 혼꾸녕을 내줄 거예요 대신 하체 운동 비중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30초 정도 호흡을 해줄게요 해줄게요 호흡이 마마 한 번 더 남았습니다 3세트 할 거예요 15개씩 3세트 할 거예요 3세트 할 거예요 3세트 할 거예요 편하게 몸을 잘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견뎌! 이렇게 앞에 웜업을 해줬으면 바로 맨몸 스쿼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너리로 무릎을 발끝으로 자세히 편하게. 1,2,3,4,4,5,8,4,5,1,3,4,5,2,4,4,1. 쉬다 한 번만 더. 스무 개 쉬. 총 5세트. 우리가 스쿼트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뒤꿈치로 일어나면 둥근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힙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앉아다가 일어날 때 뒤꿈치를 밀어주면 힙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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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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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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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게 됐던 띠리와의 너의 마음을 맞ift기 발견한 Footasia问题. rem RV fair mode 아! 안되요 진짜 빵 아니고 오늘 제가 엉덩이 운동했거든요 별조건 힘드네요 아니 힘든게 뭐야 진짜 싫어 이번에는 내가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상상을 하세요 상상 그게 그 사람이야 그래서 무릎으로 오케이 방금 뭐가 지나왔나요? 내 무릎이 최대한 가슴에 닿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형 내가 이거 쉽다 했나? 어 쉬워요 이즈 이즈 오줌 싼거 아닙니다 저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 네 그냥 누군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해볼게요 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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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바 많이 귀여워 물타임 연락주세요 땀 때문에 바닥에 미끄러워 미끄러워 마지막 스타트 미끄러워 엄마 화난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 화난거 아니야 엄마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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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괜찮아 That's ok 아 괜찮아 견뎌 여기 다 나 테이프 저는 절대 세트가 끝나고 절대 앉아서 쉬지 않아요 항상 서서 쉬어요 쉬더라고 집에 강아지 다들 있죠? 오케이 쓰러스트 오케이 올라와서 엉덩이 짜주고 넷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이렇게 30분 동안 제가 가볍게 운동을 해봤어요. 가볍게. 그럼 한번 벗어볼게요. 땀을 얼마나 알렸는지. 사실 지금 엉덩이 팬티까지 땅이 다 들어가서 빨리 씻어야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이렇게 30분 동안 맨몸 운동으로만 땀을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언니 폭식한 다음날, 과식한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날 식단은 무조건 저염, 그리고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고 무조건 저염으로,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요. 그리고 운동도 중요해요. 이렇게 베러덴 라이프 땀복 슈트를 입고 운동을 아주 고간도로 해줍니다. 그러면 땀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평소에 흘리던 땀이랑 달라요. 확실히 다음날 붓기가 덜해요. 얼굴 붓기가. 그리고 요즘 땀이 안 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꼭 안 나가더라도 집에서 부스터 슈트를 입고 저처럼 고강도 운동을 해주신다면 땀이 정말 많이 나실 거예요. 진짜 추천해요. 추운 날씨에도 땀을 정말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베러덴 라이프 부스터 슈트, 강력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도 싸움을 더 노력하십니까? 나는 다음날cle. 그럼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좋다.